좋아요 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태워줘요. 벌써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태워줘요. 그리고 자기가 관장님이라면서 저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근데요. 현서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따로 있는데 혹시 알아? 어. 뭐야? 목욕!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막 피곤한데 사실 같이 놀아주는 거 현서는 신났겠지만 저는 조금 피곤해요. 근데 이제 현서가 씻겨주고 막 목욕하고 그럴 때 현서 볼 때가 엄마는 그때 피로가 싹 풀려. 현서는 엄마는 현서군이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왜냐면요. 엄마가 열심히 날 낳았잖아요. 그래서요. 날 좋아하고. 열심히 낳았어요. 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열심히 낳은 거예요? 이틀 동안 내가 아야야 해서 겨우 내가 낳은 거예요. 오. 잘 알고 있네. 네. 네. 저 현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서를 진통을 꼬박 이틀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나 다른 가족들이 그냥 수술을 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서 막 견디다 견디다가 나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현서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태어났는지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아팠는데 현서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그 얘기를 자꾸 묻더라고요. 어떻게 낳았지? 이러면서. 현서야 엄마가 그 현서 정성껏 낳았잖아 열심히. 그래서 엄마가 현서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주만큼 지하만큼. 우주만큼 지하만큼. 현서는 저 엄마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나.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나. 또 뭐 해주는 거 있어요? 포그예요. 어? 포그예요. 아 포그. 아 허그. 허그. 어떻게 어떻게. 왜 저렇게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너무. 그쵸 막 안고 뒹굴죠? 네. 아이고. 현서는 좋아하는 걸 노래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사랑해요. 오 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작곡이에요? 자작곡이에요 지금. 자작곡이에요 지금.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즉흥적인 작가 작곡이었죠? 아 작곡이에요? 네네. 작곡을 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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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천천하여 저도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할머니한테 또라리. 또라리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 또라리 이렇게 뱀처럼 또라리 튼다고. 또라리가 아니라 시도제가 엉뚱하니까 할머니가 넌 또라이냐? 제가 지금 또라리로 가는데. 또라리로 가는데. 또라리로 가는데. 또라리로 가는데. 집에서 막 저 키로 파출로. 할머니 얼굴을 얹어놓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엔 욕인자였는데요. 할머니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해놓고 미안하니까 제한테. 아이돌 스타같이 너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야. 할머니가 둘러댔는데. 알겠습니다. 자 며느리 고를 때. 그래요. 며느리 고를 때. 아니요. 너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그 집 딸이랑 결혼하면. 회사를 너한테 다 물려준대. 딸이 두 명이거든? 아무나 골라. 한 명은 다섯 살 영상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옹알이를 한대. 옹알이를 시작한대. 맨날 저한테 이래요. 그때 아빠 얼굴이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운율아 옹알이를 해봤자 너하고 일곱 살 차이 몇 개 안 나. 아빠하고 엄마도 일곱 살 차이야 지금. 괜찮아요. 평생 아빠가 자주 그래요? 네. 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결혼을 해요. 어저께 아빠가 돌잔치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와서. 운율아 그 집 할머니가 너를 손자 사이로 찍었어. 그 할머니 집이 인천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야. 아빠가 오늘 자동 맺고 왔어. 이랬어요. 근데요. 저 이러다가 결혼 삐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운율이가 붕어빵 나오는데 좀. 애 같고 천진난만 하니까. 주로 할머님들하고 이제 그 아저씨들 굉장히.